영등포구의 회가 제25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2024년 의사일정을 시작했습니다. 23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5분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이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50회 임시회가 열린 회기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사무국장의 보고를 시작으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정선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안건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의원 및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 계획을 잘 수립하여 통과된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모든 정책에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올 한해도 우리 영등포구의 의원들은 적극적인 조례 재개정으로 정책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어 이규선, 임원호, 유승용, 이순우, 이해찬 등 5명의 의원이 5분 발언에 나섰습니다. 이규선 의원은 직원 후생복지 재고를 위한 재언에 나섰고, 임원호 의원은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신중한 인사를 요청했습니다. 공무원의 공리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MZ세대 공무원의 상황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새내기 도약 휴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회 집행기관이 한뜻으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행정의 일선인 동주민센터에서 채 1년이 되기도 전에 팀장급의 인사이동과 동장의 교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이동이 불가피했던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기 넘겨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유승용 의원은 남부도로 사업소의 조속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남부도로 사업소 이전은 세워지는 건물은 실원부로 임대주택으로 개발도 검토해야 할 것이고 만일 공공개발에 한계가 있다면 민간기업에 매각하거나 민간 SOC 자본을 주체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또 필수 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피력한 이순 의원과 구청장의 공적 발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해찬 의원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구 필수 업무 종사자의 인원, 성별, 고용 형태, 임금 수준 등을 파악하여 향후 필수 업무 종사자 관련 사업에 반영해야 합니다. 필수 업무 종사자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동일 임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수많은 주민을 앞에 두고 공유한 내용에 대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사후 검토조차 할 수 없도록 하는 현 상황에는 분명 시스템적인 하자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밝히고 함께 대응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대표발이 조례한 14건을 비롯한 19건의 조례안, 5건의 기타안건 등 총 24건을 심의, 의결했으며 2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마무리했습니다. CNB 뉴스 이유나입니다.